어 됐다 있네 있어 아 있어도 쓸모없어 어 아깝네 어 맞아 맞아 아깝네가 뭐야 다행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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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3대2 느낌이었어 뭐야 킬러가 레디 안한거야? 세.. 이제 우리 팀이니까 착한 척하자 욕 하지말자 약간 진짜 착한척 투쿠투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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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쫄깃해 진짜 이 게임 마지막에 친구 살 때가 진짜 제일 쫄깃한 것 같아 나는 친구가 구출에 구출에 오려고 할 때 걱정 마 내가 또 살려줄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안 당해야지 고맙습니다 그래도 든든하네 그러나 정작 산적이 없어 난 살려준적은 많아 난 진짜 이제 1순위로 무조건 버린다 나 혼자 살고 본다 사는 사람 형이야? 어 세명이야 세명 여기 한명 더있어 뒤에 어 그런가 보다 아 아 저 똥멍청이가? 아 저 똥멍청이가 저거 아 이거 또 와가지고 이거 두 번이나 팝콘을 튀기네 똥멍청 똥멍청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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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이렇게 딱 튀기면은 사람 다 듣습니다 저 저 살인마가 다 들어요 이런데 가지고 이런데 수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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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까 거기로 여기 상대있다 상대 아까 어디? 바로 옆에 상대있잖아 여기 너 어딨어? 나 아까 방금 숨었지 일로와 일로 너 어딨어 어 어 어 나야 또 나야 왜 또 나야 아 방금 상대있었다 프레쉬 없어 어 마문아 너 따라가는데 걔 나야 나 잡혔어 제발 진짜 친구 아 나 나 내가 내가 어그로 끌었어 내가 어그로 끌었어 마문아 도망쳐 고마워 나 도망쳤어 도망쳐 마문아 도망쳐 어 나 나도 도망쳤어 형 어 나 지하로 내려왔어 지하? 어 제발 여기 메디킷 있어라 제발 제발 메디킷 있어라 제발 제발 아 나도 아까 상자 봤었는데 아 저쪽에 있어가지고 뭐야 이 돼지들 매달은건 뭐야 이거 제발 메디킷 아우 렉시 또 나왔어 에잇 어구 참 이런데 온거 같아 너 어딨어 나? 지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랑 만나서 서로 서로 치료해줘야 되는데 중앙에 큰집 있는데 나 큰집 나 중앙에 큰집 계단 계단 내려갔어? 어 나 올라왔어 방금 나 아 그래? 내려갔어? 어 지금 약간 내려가려는 길에 있어 빨강색 비치면서 어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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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 어 형이 형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살려줄게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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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안전하게 그렇지 그렇지 안전한데로 가야지 응당 어허허허허허허헨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th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야! 야! 야! 야아아아! 아니 어떻게 해서든 나네 진짜 어떻게 해서든 나네 한번도 바꾼 사고를 안냈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어 맛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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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습니다 조마루 감자탕입니다 오지마 오지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든 엄청 채찍질한다 지금 나 싸가지 없는 자식이 개때리네 진짜 나쁜색 이거 진짜 현신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기다리면서 때리면서 정말 이거 컨미터에 앉아서 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진짜 무서워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이상한 애 같애 내리면 니가 빨리 죽거든 아 그런거야? 형 형 한번 맞아 한번 한번 가능한번 맞아 지금 클로킹 했다 이 근처에 클로킹 하긴 했는데 오면은 절대 안되는데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오면은 절대 안되는데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오면 한국인의 정 오면 안되는데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 오면 안되는데 왔으면 하는 소망이 아 나 살았어 주황머리 애니 살려줬어 주황머리 애니 어 나 가고있었는데 맘불로 쏘놔야 씨 맘불로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아 빨리 진짜 아 나 이게 같은 게임이고 아 진짜 아 나 기치네 아 나 기치네 두 번은 안될 것 같아 아 미치 맛집을 놓칠 수 없질 아 아아... 아아... 세명이 모여있었는데 한명은 한명은 옷장에 숨어있네 한명은 옷장에 숨어있어 나오질 않아 형만 한다 지금 내가 저 외국인 친구들 2명 다 살린다 그거하고 9시 지역으로 그냥 무조건 뛰어 그러면 친구들 2명 거기에 뭉쳐있거든 왼쪽 수직으로 뛰어 그냥 왼쪽 수직이라니까 왼쪽 시간 개념 알잖아요 왼쪽 아냐아냐아냐 그리로 가면 안돼 어 그쪽이야 그쪽 여기 2명있어 여기 2명있어 여기 1시 바로 옆에 있다니까 바로 옆에 아냐아냐 여기 상자있었어 상자 가야돼 아 그 상자 내가 아까 봤던거다 제발 제발 메디킨 나와라 제발 메디킨 나와라 아 개같은 게임 무슨 후라실 몇개가 쳐넣는거야 이거 아 일단 바꾸자 잠깐만요 지금 친구가 글로 계속 가면 있어 한번 뒤에 한번 돌아봐줄 수 있어? 아 뒤에도 있는데 아 바로 바로 앞쪽으로 가 그냥 그쪽으로 그쪽으로 방향 바꾸지 말고 바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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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어 여기여기여기 나 나 치료해줘 나 치료해줘 나 치료해줘 나 치료해줘 그렇지 어 눈빛으로 말해야되 이런건 그치그치 눈인사했네 눈인사 아이케어 아이케어 와아 이걸 나도 모르게 그만 됐다 형이 그런거야? 아 내가 내가 욕했거든 잠깐만 아 이거 앞에걸 이걸 해야되는데 그래그래 그거하고 오케이 숨었다 근처에서 근처에서 숨었다 어 누가 맞았다 어딨어 맞으네 엄청 멀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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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 엄청 신경쓰지마 버려 버려 자 하나 남았다 어 라스트한게 너 어딘지 알 것 같아 응 형 그 개 뒤에 있는 앤 챙겨 걔는 착해 따라오고 있어? 안 따라오고 있는데 안 따라오는데 안 따라오는데 남자는 살리자 남자는 착하다 이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죽었다 여기다 이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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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하워하던거 그렇지 아 그러네 그러네 지금 앞에서 꽂혀기 나간다 이제 쟤 쟤 쟤 갔다 쪼금만쪼금만 버텨으면 되는데 쟤 쟤 enroll 쟤 저거 스페스가 만들었는데 클릭하면 안되는데 쟤 아 똥멍청이 버려버려 버려 버려 아 내가 이거 할 때까지만 버텨줬으면 내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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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거 실패하면 어떡해 어차피 한 개 남았으니까 그냥 간다 살인자 시점에서 한 개인거 보이나? 어 보여 아 그러면 형 죽었다 이제 오 됐다 어 방금 형 그쪽 어 거기 탈출 거기 탈출 아 결국 쟤 버리는거야 그러면? 어어 죽었어 봤어 짐이 어 갈시간이 안돼 갈고리만 되있는데 죽은거야 저게? 어 저거 죽은거야 다 끊어서 이제 푸찍 푸찍해서 이제 해골 빠질거야 아 그러네 그러네 어 형 뒤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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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개양아치 숨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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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 가면 안돼 글로 가면 만나 형 바로 뒤에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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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안녕 안녕 어떻게 할려고 그래 쟤 숨었다 쟤 숨었다 쟤 숨었다 쟤 숨었어 지금 띵띵띵띵 이 소리나면 클로킹하는거에요 풀 때도 저소리나고 지금 내 뒤에 계속 나 따라오고 있을거야 저거 글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은 훈 만나 훈 지금 지나갔어 지금 어 그쪽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야되 난 지금 오른쪽으로 못 꺾어 지금 어 그래그래 팔어 팔어 쟤가 잡히게끔 난 지금 오른쪽으로 꺾을 수가 없어 왜? 지금 내 근처에 있을거야 얘 나 보고 쟤 클로킹했거든 어 아 근데 뒤에는 없는데 지금 어 이정도면 피한거 같은데 응응 어 쟤 도망갔다 쟤 나갔네 저 양아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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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어디로 나갔지 나간 문이 어디지 쟤 여긴가? 그냥 글로 쭉 가면은 하나 나오긴 해 아까 맨 처음 문 나올거야 형이 열려던 문 여기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야 개가 뜨거워 야 제발 혼자밖에 없다 형 아니야 아니야 방금 방금 그러면 지금 열두시 방향으로 계속 달려 어 그 다음에 한시방향쪽으로 가면 돼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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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루엣 보였어 한시방향 두시방향 두시방향 그쪽 그쪽 그쪽으로 계속 가다보면은 아까 이렇게 나갔던 문이 있을거야 아마 이쪽으로 이제 가다보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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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나갔나갔나갔나갔나 그렇지 농락 한번 해줘 농락 한번 해줘 농락 한번 해줘 농락 한번 해줘 삐삐삐삐 어딨어 어딨어 어 못따라왔네 못따라왔네 아 나이스 죽어요 하아 진짜 나도 살고싶다 역시 어 뭐야 형 형 왜그래 에? 형 지금 죽은거 아냐아냐아냐 아닌가봐 어 죽은걸 아냐 응 자 나 뭐 딴거 눌렀는데 뭐 이상한거 됐다 어 됐다 아 바로 스킬 찍는게 됐구나 하아 힘들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메디킷 하나 산다 그냥 흐음 흐음 만나네 오케이 나 지금 레벨 5인가? 아 5네 잠깐만 장착이 안됐구나 네 12시가 되면 저는 가야됩니다 음 신데렐라입니다 간다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난 왜 이게 엑스 스프리 이게 안되지 소스 인식을 못하지 왜 그런 게임도 있긴 있어 근데 얘 배 쌀 땐 했었거든 응 아 그래? 그럼 좀 뭔가 문제가 있네 그니까 어 맞게만 한번 맞게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마지막에 무조건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거의 마지막에 죽기 간당간당한데 탈출한거 좀 세번인가? 북극이 영어로 뭐지 여러분들? 어디? 북극이 영어로 뭐지? 북극? 알게 뭐야 모르시나요 여러분들? 시청자분들 중에도 모르나? 흠 갑자기 근데 북극은 왜? 어? 작전명 작전명 아 또 숨는 애야 작전명으로 쓰려고 또 숨는 애야? 아 그러네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전명 H O U S E 집 우리야? 어 우리집 집으로 가자 집으로 떠나자 무서워 나 진짜 이제 무서워서 뭐 하질 못하겠어 설마 설마 팝콘만 안 튀기면 괜찮을거야 어 어 방금 뭐 숨는 소리 났다 어 외국인친구 맞았다 외국인친구야 쩔뚝거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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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둘만 살면 돼 이번에 어 어 근데 쟤 그냥 한방에 가네 그냥 아냐 두방이야 두방 한번 한번 어 맞았었어 어 두번까지 가버리네 벌써 나 지금 거의 닭가스 한게 나 중반 왔어 내가 외국인친구 살릴게 야야 아 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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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저쪽이니까 못올거야 못올거야 지킬거야 아마 썰고 있다 그치 이거 지키고 있을거 같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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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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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어 해냈어 하나 했어 어 뭐야 또 있잖아 어 살리살린다 외국인친구 살린다 야야야야 내가 하나 하고 있을게 뭐야 어 살았다 얘네들 야 살인마 야 살인자 당황하는데 왜 계속 계속 거기서 어그로 끌어버려 내가 다 할라니까 리페어 왜 우리 사람 왜있어 사람 내가 도와줘야되는데 자꾸 띵동띵동거려 어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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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거 개꿀이네 중간이 하나도 안뜨네 스페이스 누르는게 안뜨네 어 그래? 어 하나 떴다 아 살려주려고 해 피점 채워를 주려고 해도 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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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어 하나 남았어 뭐야 얘는 메디킥 들고 있는데 치료를 안하고 있네 어 미안 어 친구야 미안 마지막 한개만 하면 끝나겠는데 하지 뭐 문제 없지? 어 어 친구야 외국인 친구야 미안해 어 나 힐 해주다가 두번 실패했어 아 그랬어? 괜찮아 우리 이번엔 탈출할 수 있어 그래 이번엔 굉장히 희망적인데 뭐 무슨 일 있겠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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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번판은 이번판은 솔직히 어 쉣더퍼킥 봤다 봤다 봤어 방금 봤어 클로킹했어 클로킹했어 어디쯤에서 큰 건물 근처야 어 사이드 쪽인데 나무들 막 엄청 쌓아져 있어 나 나무 엄청 쌓아져 바로 옆에 있는데 진짜? 삼각형으로 쌓아져 있는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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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야 여기야 마무나 여기야 어 어디야 어디 제발 제발 나 메디킹 있긴 있는데 살았어? 근데 마지막 발전기 어디 있는거지? 나무 엄청 쌓아져 있는데 아 진짜? 거기서 튀어나온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나 너무 아파 지금 누가 막 쩔뚝거리는 소리 나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 나 쩔뚝거리면 나야 무조건 어 아 저 남자네 남자 형이 보이지가 않아 나 지금 탈출하는 집 바로 옆에 있어 탈출하는 집이 어디지? 형 혹시 중앙에 엄청 큰 지금 4층 집짜리 보여요 엄청 큰거 그거 엄청 멀리 있어 아 그래? 어 나 지금 나 지금 울고 있어 잠깐만 어 누가 또 다쳤네 어 누웠다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누가 있다 스톱 어머나 섰어? 어 여기야 나 어어어 형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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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을 줄게 어 내가 힐을 줄게 내가 힐을 줄게 어 내 캐릭터 피 흘리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 나 지금 놓칠 뻔했다 지금 나밖에 없지? 오케이 어 가자 가자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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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딘지 알아 발전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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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둘 다 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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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인데 저쪽이라고? 저기라고? 저긴데 그러면 내가 돌릴게 내가 돌리다가 어그로 끌리면 내가 도망갈테니까 니가 마무리해 아니야 형 그냥 쟤를 살리자 그게 제일 나은 판단이야 아 그래? 지금 저 앞에 보이지 그럼 뭐 누가 어 그러네 그러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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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앞에서 대기단다 어 대기단다 어 대기단다 저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제가 한 명이 어그로 끌어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하 나 못해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어그로 끌게 니가 발전기 돌려 알았어 어 어 이쪽으로 오면 내가 말해줄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봤거든 이쪽으로 안와 이쪽으로 안와 저기 보이긴 한데 이쪽으로는 안오고 있어 내가 내가 볼게 어 망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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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안전해 안전해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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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안와 전혀 안와 근데 지금 예작벌스에 은신을 했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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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아 아직 안아 아직 안아 아 나도 계속 보여 나도 계속 보이는데 그래 내가 클로킹한게 보이니까 날 믿어요 됐어 망봐 망봐 됐어 도망가 도망가 망봐 가자 도망가 나 뒤에 있다 이 뒤에 있다고? 어 나 아니 내가 형 뒤에 있다고 여기 딱 숨어있어 왜왜 거기 여는거야? 내가 열 테니까 뒤 숨어있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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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다 망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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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불아 망불아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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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망불아 아 형이 억울하는구나 어 내가 내가 문 열게 내가 문 열게 내가 문 열게 빨리 열고 있어 열고 있어 빨리 문 열어 망불아 형 되돌아 되돌아 이제 그정도면 열릴거야 열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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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와야돼 형 와야돼 나 가고있어 형 아 빨리 망불아 제발 형 제발 가 와야돼 왔어 허억! 어어어어어 detail! 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! 아아.. 아 아, 지금 억울은 좋았다. 핳핳핳핳핳하핳 아.. 억울은 좋았어요. 어.. 형. T머커 좋았어. 양이 아.. T머커 좋았어. 이 방패의 미력이지. 아.. 진짜.. 어제 살아내네.. 으핳핳핳핰 어 아 근데 나는 형이 누웠으면 살인으로 가려고 그랬어 진짜 아 힘들었다 아 진짜 빡세다 근데 저 의외로 저 숨는 살인자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왜? 나오면서 바로 공격을 못하니까 아 그러니까 은신을 일단 풀어야 되니까 어 은신 할 때 파고 끄고 할 때 바로 공격을 못하니까 아 그래도 은신이 좀 사기야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오늘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어 막판에 또 생존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두 명이 버려지긴 했지만 그쵸? 아 역시나 생존 게임 조마문 크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루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잘 출근하시구요 스카이브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유튜브에 편집해서 업로드 해드리겠구요 어 오른쪽 밑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유튜브에서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들어가시면 엄청난 어 4200개 정도 되는데 비디오 게임 많이 업로드 되있으니까 다양하게 편집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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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